네. 네. 뭔가가 영감이 있으면서 뭔가 얘기를 해 주면 내가 개 뭔가 개발을 개척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축이야 자 그 얘기는 조상이. 나를 앞세우는 거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집안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회사에서 들어오는 궁에서도. 내가 원망도 많아. 근데 원망을 하면 뭐해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는 거고 탓도 해봤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시격에 뭐할 시격에 나를 조금 관찰하고 유년 시절 초년 시절에 조금만 일했더라면 또 내가 크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벽을 가로막는 앞을 나가지 못하고 학업을 쭉 이어나가지 못했던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했었고 조금 일은 안 하고 살아온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찾지를 못했고 나의 직업 그걸 찾지를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허송대회를 조금 보낸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내가 서른 후반부터는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서른 육반부터는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눈물을 먹고 솔직히 남자로서 이제 나이도 차가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본인이 빛이 나는 사주인데 빛이 없어. 말도 조리있게 잘하는 사주인데 할자인데 본인인데 말을 조리있게 잘하지 못해. 근데 내가 자신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깡 대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와도 나는 그래요. 내 잘난 맛이 아니라 나는 누가 와도 내 앞에서는 점 보러 온 손님이야. 그게 어떤 직위가 됐든 어떤 부자가 됐든 내 손님이 되면 부자 내 손님이 안 되면 부자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뭐가 나기만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잖아. 자 본인도 관상쟁이 사주 성명 그리고 명리야. 그리고 사주 철학 거기에서 내가 손에 기술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법이 없어 말법이. 그리고 원래는 기술자긴 기술자인데 뭔가 이 완벽하게 내가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여유로 유함이 없어. 그리고 아직 장가 안 갔죠. 네. 내 자리가 먼저 다져져야 장가를 갈 수 있어. 그 이유는 나 혼자 먹고 살기 뭐 버겁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빡빡해. 그러다 보니 누구를 건사하기도 힘들고 또 저 사람 데리고 하다가 고생 시키고 싶지도 않아. 맞아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고생한 걸 내가 너무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뭔가를 나가서 결혼이라는 것도 꿈도 꾸는 사람이에요. 아예 난 그냥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궁금도 해. 그리고 지금부터 결혼해야지 이건 아니야.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자리를 잡고라면 나중에 되면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여자를 만났들 지금 결혼을 꿈을 꾼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흐트러질 것 같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게 우리 대주다. 맞아요. 응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얘가 생각을 안 하려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짬뽕된 이런 기운에 들어와 있어. 네 맞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애는 결혼은 조금 뒤. 자 후반으로 밉시다. 아직 내년에도 되고 후년에도 되고 내후년에도 늙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늙어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은 원자 투잡을 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업으로 하더라도 뭘 해도 뭔가 내가 기술 나만의 뭔가를 배워서 내가 그걸로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부업이. 활성화가 됐을 때 그게 부업이 원자업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길이 맞냐라고 갈 길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우는데 원자업을 다 때려치고 여기에 다 청력을 기울여야 되냐. 내가 볼 때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아 좀 비슷해요. 네네네네네. 어 그리고 어떤 거가 더 난가요라고 궁금도 하고 여러 가지가 먹고 사는데 가장 제일 궁금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불쌍하다. 멋있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었고 정의롭게 살 수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사람의 인간의 복도 없어 거기에 부모의 복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한테 사기치고 허트레닝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의 생각 먹고 사는 직장 그것만 가장 풀어서 그대로만 올해만 나간다면 내년은 내년 가서 걱정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러를 주죠. 부자가 될까요 글쎄 금수저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읽어서 모으는 게 내가 부를 창조하고 노후에 힘들지 않고 누구한테 돈 안 꾸고 어디 가서 동양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빌부터 살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나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가장 마지막 길이다. 그리고 여기서 오래. 못 버티면 내년도 못 버티는 거고 수년도 못 버티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출발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꼬린 점이 보여야 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기에 다 도달해 내가 일등이냐 이등이냐 아니면 내가 저기를 갈 수 있냐 과연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친한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동업이라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만 일을 하는 거지 업종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수입이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가장 큰 공간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야 친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야. 제가 하는 일이. 본인이 하는 일이 수입이 없다. 네. 자 친구랑 같이 가는데 사무실은 같이 쓰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각자 그 사무실 위를 좀 나눠면서 직업은 틀리니까 여기서 토탈 된 수익금을 나누겠다는 거야. 아니요. 수익은 이제 따로 가져가는 거고 다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뭐 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친구랑 이제 사무실 같이 쓰면서 임대료 반 뭐 이런 거 관리비 반 뭐 이런 걸 가자는 거 아니야. 서로 힘드니까. 맞습니다. 본인도 혼자 차리기엔 힘들고 이 친구분도 혼자 가기엔 요즘 부담스럽고. 어차피 거기는 사무실 두 개 세 개여도 상관이 없는 직종들이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아까도 그랬잖아. 이거를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다른 거에 총력을 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들어올 거라고.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여기서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상담을 하는데 타로랑 사주를 봐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사주를 보고. 타로? 타로죠. 사주. 예 그걸 봐요. 본 앞에서 나온 점이 다 맞구나. 예. 예 그래서. 보고 또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심리 상담을 전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내다볼 때는 심리 상담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졸업 전이니까. 할 수는 없고 일단 당장 돈 되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지금 타로랑 사주를 보고. 자 성명학 배우세요. 성명학이요? 네. 명리 철학 다 좋아요. 근데 아직 좀 부족해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처럼 방울부절을 드냐 신 줄은 있는데. 네. 펜을 드냐 책을 드냐 책 사냐 그거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이루을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사주처럼 명리학도 완벽하게 해보려면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제가 볼 때는 아직 설포요.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사람을 상대를 내서 아 이 사주가 오해인가 뭔가 했을 때 뭐가 많고 뭐가 많고 했을 때 똑같은 사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긴 이만 이만하고 부모를 보고 형제 일시까지 보면서 그렇게 봐주는 이력을 가야 되거든. 세상에 변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주 철학대로 가기에는 세상에 변해서 자기 운대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본인들 말 쓰면 복은 있어. 열심히 뛰면이야. 그게 답이 아니거든. 어떻게 뛰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 접목을 시키라는 거야. 그건 앞으로 배워야 되고. 자 타로를 배우시고 그래서 성명왕을 하라는 거야.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 바꾸는 자들이 많아요. 일단 돈을 벌겠으면. 그거부터 파고 들으시고 이건 이거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심리가 잘 접목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점등이 나뉘어도 하면서 이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뭐를 볼 수 있겠죠. 그걸로 접목을 시켜서 공부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 홍보의 지금 얘기 나가잖아요. 다로를 하실 거면 홍보의. 그리고 놀링이에요. 손의 놀링. 이게요. 좀 둔해요. 본인은 촤락촤락 할 수 있는 손에 이건 있어. 기법은. 근데 내 스스로가 내가 이해를 하지 말고 얘가 그냥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몸이 굳었어요. 손이 하나 꽂히면 그걸 끝까지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놀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주촤락도 다 좋아. 그럼 몇 살이야. 넓은 해를 들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방송이겠죠. 홍보, 광고, 영업. 돈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그것이 광고가 되고 뭐가 된다. 스스로가 아무리 있는데 나 들어오셔 이럴 수는 없고. 그리고 말투도 예뻐요. 본인이 이런 게 있어. 남자이지만 여자빼이 난단 말이야. 애라 그러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내라 그러는 건 뭐야. 여성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미안해요. 개인화 성전체성 이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반나절이에요. 네. 남자처럼 확 이것도 아니고 여자처럼 이것도 아닌데 반나절이라고 반 그러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호감이 될 수 있는 목소리 먹고 살아야 된다며 그러면 음성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목이 셔갖고 김수민 선생님처럼 이렇게 목이 걸걸해서 그렇지만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음색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단어 잘 쓰세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마치 이솝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보고 뭔가 알고 싶고. 또 타로는 무당들의 전보다도 간편하게들 봐요. 사람들이. 그렇죠. 연애점 특혜들만이고요. 그런 걸로 했을 때 연애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너 괜찮은 남자를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항상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더 친해지고 거기서 하나를 더 보려고 하겠죠. 본인이 내가 입이 영업이오. 내 손이 영업이오. 기구랑 기계는 그냥 있는 것뿐인 거야. 본인은 본인 자체가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한 최적화가 되는데 그거를 이끌어먹지 못하고 사는 거야. 자 음색 좋습니다. 말빨로 죽이세요. 이해 가셨죠? 아 네. 마이크를 차야 돼요. 아 마이크. 그럼 높낮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반이라고. 어머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반이라고. 이것 때문에도 본인이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고. 성적적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살하게 이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살리면 되죠. 가지고 있는 게 매력적인데. 그걸 왜 못 살려. 그렇잖아. 그렇다고 얼굴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이 나오면 어때요? 메이크업 조금 하고 나서. 관상이 나쁜 관상도 아니고. 얼구머니에서. 내가 그렇게 나가 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홍보. 네. 사무실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하셔서 홍보하세요. 어차피 유튜브면 유튜브 방송이에요. 방송. 네. 찾아온다 싶으면 여기 옆길로 해놔갖고. 이렇게 이쪽은 해고 내가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상담소를 하나 예쁘게 만들면 되고요. 네.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얹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직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니 뭐 하니 그런 건 못 하실 것 같고. 점점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그. 지금 제가 살면서 돈이 이렇게 없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돈을 쓰기만 하고 있고. 돈이 없는 사주에 막질 않아서. 서른 아홉부터는 엄청나게 3년 동안은 나갔었어야 되고요. 돈이 없어서. 서른 일곱이 지나면서도 5년 내내 지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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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놓은 거 진짜 다 갉아먹어야 되고. 네. 맞아요. 동쪽 갔다가 진짜 카드.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면 이쪽 카드에서 이쪽을 막아야 되고요. 겨우 돈 벌으면 하다못해 대출을 안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갖다가 이걸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시원하게 돈이 모일만 하면 나가고 돈이 모일만 하면 하고. 선생님 제발요. 안 나가도 되니까 돈이라도 모여줘봤으면 좋겠어요가. 우리 자 오늘의 본인이야. 돈이 세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하수가 뻥이 틀렸나 봐.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는 돈이 나가는 거에 무감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따질 수도 없고 계획적으로 가질 수도 없고. 될 대로 되려 살아야. 내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줄게요. 돈은 나가는 팔자가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팔자. 신의 팔자이기 때문에 신의 가문을 한번 터는 게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너 어차피 돈이 나갈 거야. 그게 나뉘어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지나가도 결국엔 1년 만에 구슬을 할 수 있는 돈을 나가. 결국엔 나간다니까. 그럼 나가서 내가 하지도 못해 운도 없어 뭐도 없어. 나는 본인이 매력을 찾고 신의 가문을 조금만 풀고 조상을 풀고 살면 난 돈 번다 번다. 근데 그때는 꼭 감이 올라가면 안 돼. 그때는 내려야 돼요. 내 일을 사랑하는 거. 난 무당이니까. 내 일을 살면 내가 정을 보면 되는 거야. 당신들이 틀리든 아니다가 할 듯 말 듯. 넌 내가 이걸 하니까 이래서 잘 봐서 진짜 이 사람이 왜 봤는지. 난 그것만 잘해주면 되는 거라고. 나한테 빈대. 열심히 최선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주면 돼. 365일을 같이 해줄 수는 없어. 그럼 본인도 온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 마음은 통한다는 거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요. 그러면 눈이 선호해야겠죠. 관상이 바뀌겠죠. 그러면 혐오감이 아니라 호의감으로 나가오겠죠.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의 가물을 조금 풀어놓으시고 나면 돈을 조금씩 나가던 건 나가지만 반나점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는 게 본인이 내가 잘못하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사람 여자보단 그런 걸로도 넘어가서 충분히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다 가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다 신의 가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풀으세요. 그러면 금전 모입니다. 금전이 언제 모이냐고 마흔 세부터 모입니다. 그동안에 고생고생했어요. 그래도 모아놨다고 한 것 같고 나눠 쓰고 또 조금 어떻게 어떻게 해놨으면 자둥바둥해. 지금 뭘 하라고 그러고 대박이 온다고 해도 해도 본인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그 돈이 나갈 거면 나는 거기에 내 보기의 앞길에 이제 마지막 출발선에 아니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결승점에 서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야. 이해가셨죠?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게 반반이어서 그 성향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여자들도 되게 막 화장이나 이렇게 아니고요. 우리 여자들은 장군의 기운이 있어서 되게 막 해요. 또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 안글거려주신 분도 있지만 선녀들이 좀 세서 이 일이 그것도 있어요. 그건 다 신의 가물들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본인도 그게 너무 섰으면 무당이 되겠는데 그것까지 안 섰으니까 방을 붙여 들지 말고 이걸로 착사처럼 그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랑 들어가셔서 내 거를 꾸미세요. 그리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일단 버르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래 있으나 저래 있으나 지금은 뭐라도 해야 돼요. 속고치는 욕망은 많고 욕구는 많고 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안 떨어지고 이제 몸이 점점점점 먹는 것마다 살로 안 가실 것이고 먹는 것마다 왠지 모르게 몸의 기운이 내려앉아서 나를 뭔지 누르는 것 같고 어디어디 만져갖고 코끼리가 나 하나 밟고 간 것 같고 어디 가서 정말 나는 노가다도 안 했는데 노가다를 띈 것 같고 여기저기 수식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많이 빌세요. 조상전에 많이 빌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눈에 나온다는 건 빌지도 마세요. 여태까지 안 빌었는데 하루아침에 빌었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조상전에 빌면 인간들처럼 거저먹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젠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올 후반기가 됐든 분명히 본인한테 사람이 좋게끔 들어오고 영업이에요. 그럼 영업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 상대들은 이해가셨죠? 희망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다 산 인생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복잡 싫었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좀 이롭게 그리고 뭔가 정리정돈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신까지는 치고 안 올려주셔서 꿈짜이도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를 할 때 그러면 홍보를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돈을 들여서 광고를 좀 한다거나 유튜브를 찍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한 달 정도는 본인 거를 먼저 본인이 올려놓으세요. 계속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드리고 조금 더 올라갔다면 조금 더 드리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생판도 없는데 광고했다고 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본인 거를 깔아. 지금도 하고는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하고는 있는데 학원은 있는데 남의 거랑 비교를 해봐. 한 달 동안은 보름이라도 비교분석을 하고 내 걸 거기에 맞춰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거 이렇게 해서 광고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인스타부터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버는 본인이 말을 잘할 수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공부를 들어가세요. 말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감을 푸세요. 본인 같은 경우 분명히 말 한마디 아닌데 매력이 분명히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귀로 사람이 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귀로 들리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거에 총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또 고민이 되는 게 돈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돈을 그 임대 기본적으로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딱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제가 납부를 하는데 이제 4월 걸 내면 이제 돈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빚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아까 투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력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4월에 돼요. 되긴 돼요. 4월에 여기가 아니라 4월에 어딘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좀 낮춰서 시간을 활용해서 이거를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을 갈 수 있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빚 내고 살아가야 된다고. 가장 나한테는 충격적이고 가장 나한테는 싫은 거고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돈이 계속 나간다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가는 사주라고 그거를 땜을 좀 막으시라고요. 왜 이 골목이 뚫렸어. 그러면 그걸 좀 막으라는데 이걸 왜 돈이 없어야 하면 평생 돈이 나가요. 돈이 안 모이고 평생 이해가셨죠. 그래서 4월에 조금 이력에서도 서식이 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는 그만두지 말고 그냥 일단 계속 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돈을 못 버는 길만 갈라다 보니 돈이 나가는 길만 갈라다 보니 그 친구랑도 계속 트러블이 있고 그래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 혼자 월세 못 내고 살고 나 혼자 관리비 못 내니까 그것만이라도 어딘가 집어넣어 너는 너 일대 일대일 이렇게 탈을 잡아 분야가 틀린데 그러면 됩니다. 그냥 매력을 가지세요. 생각을 내리세요. 아시겠죠? 네.